의자 의자가 있네 플레이리스트에 놓고 듣고 편안하게 듣고 싶어요 진짜 아름답다 야 이번 무대 좋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 팀 고르면 아 진짜요? 진짜 어렵다 찍는데 항상 다 맞으셔 아 진짜?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정도 경쟁심리는 자 아 군발에 갈래요 군발에 갈래요 김 가자 짧은 머리 머리 부럽다 부럽다 진짜 안 끝나길 바랐어요 안 끝나길 바랐어요 진짜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싶은데 어떤 한 명이 노래를 하는 부분이 있으면 뒤에서 코러스 하시는 분들은 극 다수가 아니 거의 모두가 그냥 다 패드로 깔아요 근데 여러분은 오늘 무대에서 주된 코러스가 스케치러브를 사용하신 것도 이 노래 장르에 너무 적합한 판단이었던 것 같고 뭐 안무도 그렇고 소리에 크레이센도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너무 완벽한 무대 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되게 흥분하면서 봤어요 약간 학교 다니는 기분 감사했습니다 너무 흥분하겠네요 이 노래를 여러 가지 을 주는 텐션의 와함이 있는가 하면 감사합니다.